사막수호자 저딴거 나오면 안된다구 저딴거 나오면 안된다구 저딴거 나오면 안된다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아 오늘 또 제가 방금전에 치맥을 하고와서 약간 기분이 좀 들떠이네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난생처음으로 키특강 대리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협찬해주신 우리 류크님께 너무 감사드리구요 이건 이런거 약간 대리로 깐다고 해서 기분이 너무 신기한거 같아요 일단 내 돈이 아니거든 캐시템 캐샵 와 카라잭의 모험상자 250개 아이템 받기 이야 여러분들 250개입니다 천천히 한번 까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처음거 50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처음거 하나 펄펄 끓는 유리조각 스페셜 뉴비웨어 네 딱 봐도 안좋아 보이죠 딱 삘이 와요 안좋은건지 좋은건지 자 다음거 가 보겠습니다 다음거 엘리트 통행증 하나 둘 다 오라클 썰로 골드 하나 둘 다 라이트 아처에 뭐 라이트 아처 이랭크 이것도 하나 둘 짰 지정 색상 연풀 이건 괜찮죠 그래도 그래도 900원만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딱 지정 색상 연풀 딱 카무플라주 오 카무플라주 1랑크 오 꽤 쓸만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 좀 괜찮은거 같아요 맥데미즈 8이네요 8이면 약간 중옵이에요 중옵 오 하나 둘 딱 델테미션 통행증 하나 둘 딱 엘리트 통행증 하나 둘 딱 경찰 구출 하나 둘 딱 다우라 황금초 하나 둘 딱 하드 펀치 브레스트 하아 아무리 내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좀 약간 하나 둘 딱 검은 용기사 대검 자 지엄 리블 지엄 나왔고요 하나 둘 셋 얼음 여명 얼음화폐 캐스틱 워일 안좋고요 하나 둘 딱 시너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정 색상 연풀 하나 둘 셋 타워를 앉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다이렉트 마법 염색? 아아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셋 나비 나왔고요 나비 맥댐 10이네요 포크 아 엘리트 통행증 이런거 별로인데 똥이 나왔어 검용대 극혐 포크 나비 하나 둘 셋 둘 둘 셋 챔피언 위자드 아 1랭크 아닌 2랭크네요 하나 둘 셋 둘 둘 어 범원 세로형 가봐 아 66이구나 좋은건가 범원 하나 둘 셋 둘 둘 덩쿨 손재주 덩쿨 손재주 덩쿨 손재주 오 옵션 괜찮네 하지만 1랭크네 덩쿨 손재주 어 괜찮긴 한데 잘 팔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잘 팔면 하나 둘 셋 하지만 이런 우리가 이런거 하려고 히트를 까는게 아니죠 길쭉 가방 교환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셋 셋 셋 둘 하나 둘 둘 하나 결백한 카모플라주 별로인 것 같고요 그문딸 카디널 별로고요 하하 아무리 시세를 모르는 내가 봐도 별로인게 있습니다 그래 1랭이면 자켓을 팔 수 있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하나 제빨은 우아한 하하 하나 둘 셋 검은 별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엘리트 통행증은 양심무다 양심리스다 이건 와 너무한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셋 둘 하나 둘 둘 어 뭐야 노빌라티 어 노빌랭 1랭크다 자 세구 1랭크인데 글쎄요 900원만 같이 넘는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덩꿀 손자 또 나왔네 1랭크 어 두개 버셨네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하나 죽음의 화살 어 별로 석궁이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하나 야 왜 자꾸 똑같은 거 많이 나오냐 허 참나 카라잭 있다고 밖에 안돼? 와 카라잭 정말 너무하네 이야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날개 나와라 날개 나와라 날개 나와라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나와라 하나만 나오자 둘만 나오자 광화나 우와라 광활 아 절레절레 똥손인건가 기다려보십쇼 기다려보십쇼 여러분들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셋 둘 하나 둘 셋 제발 내 제발 나 첫번째 키트강이란 말이야 제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하나 학구적인 데모닉 아 안좋아 보여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수호연구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하나 와 키트똥 하나 제발요 제발요 제발 날개 나와라 날개 나와라 팍처 마다 이런거 아니고 하나 둘 셋 세발 좀거 좋은거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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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다시 백갱합니다. 아직 150개 나왔다. 하나, 둘, 셋! 제스의 찬이여서스에 반갑습니다. 지자옥 생산 연풀, 트루타 그루스, 소드, 엘통 탈방선, 달리는 로얄 다이아몬드, 만월 코스트로 체인블레이트. 도전자... 도전자 이런게 뭐야... 도전자 로열 다이아몬드, 빈트 응 없는 랠리, 재빠랑 우아 로열, 차오르라 안지에 수리검, 나비 스페셜 슈즈, 디그너파이드 하드펀치, 지자옥 생산 연풀, 지자옥 색상 연풀, 광하나 우아난 로열, 되돌린 화이트 호스, 야생의 파괴 퀄티, 범홍 가름형 교황컷, 엘린 남아용 콩즈, 디와이... 아 이런게 나오네... 디아이와의 럼색 틀, 죽음의 화살 석국, 광하나 우아한 손즈, 뭐야 이게... 이딴게 나온다고... 900원인데... 이딴게 나온다고? 사위꾼들 진짜... 하나, 둘, 셋, 제발 이어나오자, 제발... 하나, 둘, 나온다, 끝에 가서 나온다, 이거 다 망해도 끝에 가서 좋은거 나옵니다, 제발 나오자... 사막 수호자, 저딴거 나오면 안된다구... 저딴거 나오면 안된다구... 저딴거 나오면 안된다구... 제발...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당지가 나왔네... 1랭크다 그래도... 근데 900원만 같이 딱... 하나, 둘, 셋... 나와라요... 나오세요... 죽음의 화살, 적금은 왜 자꾸 나오는거야? 마빈노게닌이 어서오세요... 신규 먹은거 아닌가요? 네, 신규에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하나... 나오자... 짜라자라 찻... 짜라자라 찻... 짜라자라 찻... 짜라자라 찻... 짜라자라 찻... 짜라자라 찫... 짜라자라 찻...! 아... 더럽게 안나와야... 250개중에서 160개 valores then... 이런거 밖에 안나왔다고...ICM??? 켈로나 나와주세요 제발 뮤크님 득템하자 제발 득템하자 제발 득템하자 제발 득템시켜주면 제발 나와주세요 덩쿨손재주 라멜라 이 땅이 나오니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듬직한 폭풍의 링토크 킷켈로나 몇 급이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하나 둘 셋 나라나나 따라나라 따라따라타 따라따라타 뭐 안나와 나와라 나와라 멀린 실린도 나온다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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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키트가 이런거구나 진짜 키트 사면 안되어있다 진짜 나오세요 아 나오지말라 해볼까 나오지말라 나오지마 나오지말라고 안나와도 돼 켈로는 안나와도 돼 좋은거 나오지마 안나와도 상관없어 하하하하 안될거같은데 나오지마 케 벌써 50개 밖에 안나왔어 마지막 50개 남았는데 우리 뉴크님 이제 50개 남았는데 현재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최고의 교사는 반면교사입니다 여러분은 키트까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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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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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와라 이쯤 되면 나와라 제발 나와라 검은 용기사의 활 제발 나와라 크루타 브루더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날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여명 얼음파표 캡틱 나왔습니다 몇 랭이냐고요? 역랭인데요 자 까닭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총 나오자 가 어? 아 워헤머구나 하나 둘 셋 둘 둘 셋 총 나와라 총 나와라 대박 뜨자 대박 뜨자 대박 뜨자 대박 뜨자 아 뭐야 아 뭐야 벌써 18개밖에 안 나왔어 자 좋은거 나와라 좋은거 나와라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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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40개 깠는데 이 모양이라고? 이 10개에서 과연 나올까? 이 10개에서 10개에서 이게 뭐가 나올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길고 잡은 건 끝에 가봐야 합니다 가자 마지막 10개 간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제발 나와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개 남았네 4개 남았네 4개 남았네 2 2 1 마지막 하나 제발 가자 제발 가자 하나 둘 셋 3 4 2 2 3 4 4 6 5 5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류크님 아무래도 오늘 운이 아닌가 봅니다 다음엔 제가 좀 더 행운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류크님꺼 방송은 류크님꺼 아이디는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비노기 까라잭 250개를 까봤는데요 까본 소감은 진짜 너무한다 너무하다 그 자체 900원에 물론 900원에 엄청 비싼걸 얻으려고 하는 심보가 약간 욕심이긴 하지만 저거 900원 했으면 약간 본전치기는 됐으면 좋겠는데 와 정말 너무하다 싶은 아이템들이 좀 나오니까 이렇게 안될지 몰랐네요 다시 한번 류크님 다음에 꼭 좋은게 나온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키트 적절히 깝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